내가 이렇게 쓸 때는 쓰는 놈입니다. 15만 원어치! 시민분들이 좋아하는 초콜릿으로 안내 준비했습니다. 주는 기쁨! 오늘 제가 더 저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방송 오늘 최고입니다. 오늘 발렌타인데 혹시 초콜릿 받으셨어요? 제가 무료로 그냥 나눠드리고 있거든요. 제가 여러 가지 좀 이렇게 오늘 구비했거든요. 근데 제가 돈이 많이 없어서 세 분 중에 한 분만 가져가야 되는 이런 불상사가 있습니다. 가위바위보 하시죠. 안내면 술래요. 가위바위보! 아이고! 가운데 계신 분이 역시 리더답게! 자, 어떤 거라도 하나? 큰 거! 큰 거! 큰 거! 큰 거! 큰 거! 오! 큰 거라고 비싸진 않아요, 꼭! 오케이 오케이! 오! 지적거리는 게요! 줌마감성! 자, 오늘 기분 좋으니까 둘 중에 한 분도 또 받아갈 수 있게! 가위바위보 갈게요! 가위바위보 갈게요!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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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서 하나 더 골라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페레로! 오케이! 오늘 발렌타인데이잖아요. 혹시 선물을 드릴 남자친구가 셋 중에 어떤 분들이 있는지 두 분! 두 분! 남자친구가 유일하게 없는 세 분 중에 한 분은 누군가요? 가운데! 아하! 그래도 뭐 저한테 받았으니까 제 왁구가 핫하시긴 하지만 그래도 대리만족 하시고요 아, 이 분만 못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분이 남자친구가 없다고 하는데 올해는 꼭 화이트데이 때는 남자친구가 생기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일본인가요? 일본인가요? 저는 한국 코미디아, 유튜버 콘텐츠였어요. 투데이 유노 발렌타인데이 아, 초콜렛다! 네! 근데, 그냥 한 프레젠트! 짱깨뽀? 아, 잠깐만 뭐지? 가위바위보! 어, 또... 토마다찌끼리! 짱깨뽀! 오오! 잠깐만! 방금 이게 뭐야? 가위바위보? 짱깨뽀! 짱깨뽀? 아, 진짜 리얼리? 오오! 짱깨뽀가 진짜 일본말이었어! 오, 난 몰랐어! 오, 오케이 오케이! 자, 초이스 초이스! 아, 키캣! 하하이! 아, 투어리스트! 하울롱 커밍 코리아! 스위디 데이스! 아, 오케이 오케이! 와, 가와이! 가와이! 아리갓다! 해피 발렌타인데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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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렌타인데이 입니다! 여자친구한테 혹시 초콜렛 받으셨나요? 자, 제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하나 골라보세요! 아, 진짜요? 당황이에요? 네, 오늘! 짜자잔! 아프리카TV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혹시 저희 최고TV 구독하고 계시나요? 저 아프리카TV로만 봐요! 유튜브 못 봐가지고 소개찾기 드리겠습니다! 아, 진짜? 혹시 누구 팬이신가요? 저요? 김성태요! 깰깡! 아, 감사드립니다! 사귄지 얼마나 되셨어요? 32일이에요! 39일이면 뭔가 받기에도 애매하고 맥겠구나! 사진 한장은 찍고 아, 그럼요! 그럼요! 오, 우리 또 항상 팬이시네!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좋은 데이트 되세요! 예, 예! 오늘 발렌타인데이! 네, 뭐... Do you have girlfriend? We have... 초콜릿! Just give it for you! Yeah, thank you! Oh, please, please, choice, choice! Choice, can I choose? Yes, yes! This is for him! Thank you! Are you a model? Yeah, he's a model in Turkey! Turkey! Yeah! Wow, you're Turkey! Turkey! Our brother, brother! Yeah! Yeah! Wow, Turkey model! My name is Kun, this is my name is YouTube channel, KunTV! So today, 발렌타인데이! Wow! What is the name from your YouTube? K-O-N-TV, KunTV! K-O-N-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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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yeah! K-O-N-TV! Oh, handsome handsome! See you! See you! Thank you! Wow! Yeah, 멋있네, 멋있네! 야, 국제적이네! 여기 아주 그냥 이태원이네, 아주 그냥! 캐나다에, 터키에 아주 그냥! 와, 일본에 그냥! 와, 한국말 해야 되는데 미쳐버리겠네, 이거! 와, 그러니까, 유튜브! 와! 라이브 아니죠? 오! 안녕하세요, 예, 최군TV 최군이라고 합니다. 근데 실물이 굉장히 잘 생기셨네. 그래요? 오늘... TV로 왔어요, 뚱뚱한 줄 아는 거에! 요즘에 운동하고 있어. 가슴만 만져봐, 가슴! 응, 좋았어. 오늘 발렌타니데이 와가지고 시민분들한테 초콜레 무료로 나눠드리고 저 오늘 채널 좀 찍고 있었어요. 이제 It's Jinakim이라는 채널인데 한국 문화를... It's Jinakim! 네, 외국인들한테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 그런 채널을 하고 있었어요. 아, 혹시 오늘은 어떤 콘텐츠인가요? 한국 분들의 제모에 관한 인식에 대해서 찍고 있었어요. 아, 그러면 혹시 저도 한국인들이 인터뷰 대상이 되나요? 네. 제모, 사실 대한민국의 브라질리언 왁싱이라는 게 도입된 지 얼마 안 됐죠. 네. 제가 알기로는 브라질에서 제모사분들이 미국으로 넘어갔고 예전에 그 드라마 섹스 엔드시티에서 인간의 모든 신체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주실 때 각자의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코톨도 먼지를 막고 많은 구독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오늘 발렌타인데이 초콜릿 들이셨나요? 받으셨나요? 남자친구 두 분 다 있으세요? 없어요. 없으면 또 어때, 발렌타인데이니까. 아, 저 죄송한데 여러 개가 아니고. 이렇게 두 개. 죄송한데 뽕을 뽑으시면 아니, 하나를 고르셔야 돼요. 오늘 발렌타인데인데 두 분 다 남친구가 없어서 초콜릿을 주고 싶은데 못 줘서 좀 속상하시나요? 아니요. 못 자리에 오는 거, 못 자리에 오는 거. 어제 헤어졌는지 어쩌면 될까요? 네, 뭐 뻔할 뻔 짜죠. 아니 어제 헤어지셨다고 하니까 너무 너무 미안하고 괜히 내가 그렇다. 어제 헤어졌으면 하나 더 가져가세요. 두 개 가져가도 돼요? 네. 오래전에 헤어졌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오래전에 헤어졌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괜찮아요. 네. 도대체 재밌는 중에서 많이 보내세요. 진짜 혹시 구독도 하셨나요? 네. 진짜로? 너무 웃기고 신기하다. 감사합니다. 웃기고 신기하고. 좋은 발렌타인 되십시오. 안녕.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